호텔에서 350m 거리에 있는 식당인데 간판도 보면 시골 간판에다가 푸른 캐지가 있다 아이가 이봐 안에는 잘해놨네 가볼까 왜 사람이 없어 보인다 식당이지 식당이지 박물관인지 모르겠어 오 시끄러운데 엄청 시끄러운데 괜찮은 같은데 가벼운 그 사람은 안 있어요 Qing당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contra인 콩나보 지금 이해해주세요 굳단 purposes 강원 문 문 문 그리고 그곳은 다른 곳이 많아요 도라돈 부엘로 그리고 라비올레 미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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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리 되게 친절하네 찰리 새로운거 새로운거 저 분이 찰리 라는 분이 새로운 것을 오면 새로운 것을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 맥주도 여기가 산타페니까 산타페 맥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선 도라도 미인 물고기 같거든 도라도 이거 한번도 안먹어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시키고 그래서 맛이 없으면 또 딴거 시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엑셀렌트 그라시아스 도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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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생선 생선 머리네 이거 통째로 도라도 살이 엄청 부드럽다 근데 가시도 하나도 없어 배부분 먹었거든 가시도 다 제거가 된 상태 아주 싱싱해서 고기 살만 그냥 막 이렇게 씻겨 있잖아 굳지도 않고 그냥 싹싹싹 떨어지네 와 배부르다 찰리가 찰리가 커피기기 재밌었다 이렇게 약간 이게 보면 촌스럽지만 들어 보니까 들어 보니까 들어 보니까 괜찮네 아 자 먹고 간다 아 응 멘트 내 내 일 지아 니아 네 난 다 ünden 많이